가정의 달, 그리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안마의자 생각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. 그런데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, 또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봐야 할지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. 근육을 푸는 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. 국내 시장은 지난해 9천억 원에 육박했고 올해 1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특히 가정의 달 5월엔 생산량이 주문을 못 맞출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하는데 이달 초 단 3일 동안 3천 대 넘게 안마의자를 렌탈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나올 정도입니다.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불만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53건, 올 1분기에만 벌써 50건에 달했습니다.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10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고,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월 6만 9천 8백 원짜리 렌탈을 한 뒤 해지를 요구했다가 계약 당시엔 몰랐던 위약금 12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렌탈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고, 설치 사용에 따른 제품 가치의 하락 등으로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